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목사 이동욱입니다. 강원도에서 자랐고요. 이제 목회사역을 하면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서 이제 수도권에 드디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이런 데 한번 가려면 차 타고 두 시간씩 가야, 대전에 가야 그런 큰 마트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근처에 그런 마트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도시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에게는 늘 있는 일상이지만은 저에게는 낯선 일도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라든지 어디에 가도 사람이 많다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려면 대기를 걸어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의 사역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상황도, 형편도 아직까지 다 알 수가 없으니 목회자로서 퍽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누에미아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누여 있습니다. 처지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누에미아가 있었습니다. 누에미아가 살던 때는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뒤였습니다. 심지어 누에미아는 머나먼 땅 너메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슬픔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그 슬픔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나고 자라온 곳 무엇보다 나의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이 누에미아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와 조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던 그 영적인 공급처 이것을 상실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에미아가 겪었던 그 눈물도 바로 그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땅 누에미아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머나먼 이국 땅이었습니다. 아주 두려운 것이지요. 먼저는 내가 쓰는 말도 안 통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도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 경력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기 보다는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 보기는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내 고향 내 땅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품어 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희망을 가져봤지만은 들려오는 소문들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살던 땅은요 다 무너졌고요 파괴되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소문들만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 두 글자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에미아가 울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 앉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을 펑펑 울고만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쉬지 않고 울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이런 눈물이 네에미아가 흘렸던 바로 이런 눈물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슬퍼서 내가 그냥 어디 아파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또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에미아 이야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울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네에미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에미아는 네에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일에 하나님의 극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도록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쏟은 눈물 위에는요 내 슬픔이나 내 무슨 눈물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눈물이 흐른 자리에 오롯이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도 네에미아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팔 때 나라라니 붙잡고 했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네에미아는 조금 달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동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게 됐지기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고 그리고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지금 누에미아가 하나님 까먹었을까봐 알려주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까먹었을까봐 기억 못할까봐 알려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지금 누에미아는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 또 속상할 때에 아플 때에 차파졌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는 그런 것입니다. 그 극률과 자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와 진심어린 눈물 딱 그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기도와 눈물 속에서 새로운 비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소망도 싹트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찾아낼 수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니에미아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장의 자리 대단한 자리라는 거 이미 우리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왕하고 둘이 앉아서 노고작 노고작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고 이런저런 얘기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같은 거 요즘에 우리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어요. 누구보다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바뀐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니에미아의 기도를 쭉 보고 있지만 니에미아가 언제 하나님한테 나 술관원장 되게 해 주십시오 이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가 왕을 잘 설득할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근처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니에미아는 한 적이 없어요. 술관원장이 되면 내가 그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이미 폐망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옛몸 불살나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니에미아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심지어 자랑하던 그 백성들이요 다 흩어져가지고 맨날 피빡받고 구박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돈도 못 벌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거 울었던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다 맨날 피빡받고 그것이 슬퍼서 속상해서 울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구박받고 피빡받고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니에미아가 자기 눈으로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은 머릿속에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술관원장이 일단 되어서 왕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머릿속에 이미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뭐가 대단한 것이 뭐 쥐어지지 않았어도 뭐 지금은 내가 대단한 자리에 가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큰 소망을 품고 귀한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럴 때가 오히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엄청난 언변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은 이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힘없이 들리는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을 위해서 또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가슴팍에 명찰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들 빡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동수원 장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없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위에서 기도하지 놈의 교회에 기도 잘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우리 동수원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주고 또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비판하는 거는 세상 쉽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그거 못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상 쉬운 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렇게 어려워요.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찔금찔금 눈물이 잘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볼 때는 눈물이 잘 안 나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해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아직도 이 안에 가득 들어 차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아가 흘린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 가는 그래서 남들은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내가요. 내 몸 하나 권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앞길도 캄캄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 진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거운 일이지요. 내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늘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요.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것이 너무 아프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적이 없어요. 나 좀 내려보내달라고 그런 기도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진 그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은 사실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요.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내가 확신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눈물 흘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직업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일단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그래요. 작게는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뭐 지적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범위를 넓혀보면 다 녹아서 한평도 안 되는 빙산 위에 간신히 몸만 걸터 안쳐 입고 있는 그런 북극곰 영상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거 봐도 별 감흥도 없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우리가. 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오늘 누에미아처럼 포로로 끌려오지는 않았지만 머나먼 땅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슴팍에 달고 있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는데 많은 지식이나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 위해서 울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은 바로 내일을 위한 소망이요. 또 희망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것들 너무나도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피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은 우리가 눈물을 그 땅바닥에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던져지면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요. 지역사회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지역사회가 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되고 열방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흘리는 만큼 은혜 받는 거고 흘리는 만큼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을 날아가게 자 ei 여사회를 함께